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법원의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해 줄 것입니다. 남편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폭행을 했다거나 기물들을 던지거나 또는 파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의 유무가 위자료를 지급받을지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반응이 어떨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폭력적이었던 배우자,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가만히 두지 않고 괴롭히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안의 경우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요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주거로부터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가정폭력 등의 본인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거나 그런 증오가 있는 경우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의 사전처분 형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별도의 신문기를 열어 보호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이용해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